가위바위보 바람처럼 속갓에 느껴지는 추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거 나무 골라 괜찮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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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고 그건 안 돼지 갈라졌어요 에이 안 되고 여기서 초장부터 밑장집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자 이제 여기 몇 번 충격을 가하냐 꼴찌가 닭 잡는 거야 꼴찌만 하면 돼 대는 순간 한 번 대는 거야 대면 한 번이야 어 맞아 이거 살짝 닫아도 닫으면 한 번 자 아 이거 진짜 이게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아 잠깐 잠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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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거 반칙 아닌 반칙 도끼를 빼야지 뺏다 다시 해야지 끝났지 뭐 이거는 세 번 두 번 세 번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다면 한 번이야 단단단단단단 한 번이야 아 미치겠네 한 번 한 번 한 번 오 잘했어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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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아직 한 번이야 아직 한 번이야 아직 한 번이야 동점이 돼서 한 번씩 더 해야 돼 동점이 되면 한 번씩 더 동점이 되면 한 번씩 더 갈라진 거 아니야 이거? 갈라진 거 아니야 이거? 갈라졌잖아 이거 진짜 애매하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갈라진 거잖아 봐봐 바로 앉아 집이 갈라 내서 그래 아니 좀 갈라 아꼈어 둘이 다 재대결 내가 갈라진 거 맞아 정말 잡기 싫다 진짜 맨손으로 잡아야 돼 정말 잡기 싫었어 아 진짜 정말 잡기 싫었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게 왜 아 뭐야 아니 그러면 둘이 다 해버려서 진사람이 오게 해 나 허리가 아픈데 아 근데 쟤 허리 아프지 내가 분수가 해야 되겠다 허리가 아픈데 내가 울대도 하고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 혜정근이 찢어졌대 군대 가야 되는 거 알죠? 아니 내가 몸이 진짜 안 돼 당연히 누나 잡고 근데 둘이서 잡으면 안 돼요? 이거 재정이 좀 가 둘이 가자 그럼 갈색이 제일 크네 근데 재정이 쟤 잡고 와 한 마리씩 잡자 여기 일단 갔다 와볼게 얘들이 어 얼마나 분위기나 봐 보자 봤는데 네가 잘라 좋아 하나 하나 둘 쉽네 아 큰일 났다 나무에 안 붙었어 아 큰일 났다 이거 붓는 나무 맞죠? 여기부터 잡자 오 빨강 한 개 벌려 나이스 날개를 잡지 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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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미안해 겁먹은 너의 얼굴 내가 내가 들어가라 잠깐 보쌈에 가자 그 다음 저거 힘이 거 그치 그치 여기다 여기다 됐어 날개 나 난리 나 난리 나 난리 좋다 좋다 자기 준수를 잡는구나 갑자기 열이 확 빨네 나 잔기 야야야 어 아 아 어 어 미안해 아 아 아 아 잠깐만잠깐만 이게 좀 불쌍하긴 하다 여러분들은 지금 김준수가 닥터를 뽑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 유천이 절대 못한다 유천이 유천이 했으면 지금 유천이 토했어 진짜로 컵맞아 배고파 붙었네 붙었다 와 이제 탑백수 키워 먹어야죠 셰프가 냉장고를 부탁해 탑백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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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y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